나 쿼드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8시에 출발했잖아. 괜찮은 것 같은데? 왔어. 오, 왔어! 대박! 대박! 대박이다, 진짜. 우리가 같이 했던 시간들이 생각나는데? 우리 대명 다 들어온 거에 너무 감동받아서. 완주했어, 완주했어! 다 해냈구나. 다 완주네. 우와, 다 완주. 우와, 갑자기 미쳤다, 이거.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진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잖아, 우리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깜짝 놀랐잖아. 나의 컷오프가 아니래.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대박이다, 진짜로. 진짜 잘했어. 대박이다, 진짜로. 잘했어. 우리 달리기 거의 끝날 때쯤 와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달리기 한 거 보고 대박이다, 이렇게 했거든, 사실. 된다고 했잖아. 난 미안해. 난 의심했어, 살짝.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도 날 의심했어. 진짜로. 나의 컷오프에 지켜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